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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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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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튼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짤튼 작가 짤테식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구독자 200만! 달성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달성해버렸어요 완전 대머리에 그 노란 머리 한 가닥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짤짓남 되는거죠. 그거 오늘 제가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짠순 작가 짤순기입니다. 머리 지금 염색하러 가고 있거든요. 이제 벌써 198만 돼가지고 벌써 이렇게 200만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하... 시발 족갓...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머리를 밀어주실 미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살롱드잇에서 유튜브를 활동하고 있는 이현쌤입니다. 이쁠 수가 없는 머리지만 좀 이쁘게 잘라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몇 가닥만 남기면 티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뭉탱이로 잡아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저 진짜 밀어요. 오이씨... 오... 가요? 갑시다. 아 누구야. 지금 기분이 안 돼요?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심성이 어떻습니까? 머리카락 위에 들어갔어. 잘 살겠다. 나머지 갈게요.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다행이다. 어떻게 도움이 돼? 뭐 어떻게 진짜? 더러웠어요? 이제 얼굴을 저러고 싶은 거예요? 진짜 혜택 생기요. 소감 한번만 해주세요. 소감이요? 뭔 소감? 뭐 이상해서 뭔 소감말를 얘기해요? 360도로 돌아보면. 아 조롱이다, 저거. 어떡하겠네. 머리 미는 걸 수십 명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묘해. 이거 라이브라면서 재밌었을 텐데. 내년에. 내년에도 하라고요? 내년에. 또 하라고요 이걸? 아 저희는 멀티가 너무 좋아. 그래도 처음 봤을 때.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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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은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죠? 전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좋아? 자 오늘 이렇게 짤툰 구독자 200만 공약 짤진남이 되어보자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우리 오늘 도와주신 이현 미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나요? 근데 저희가 오래마자 같다고 극복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특별히 한 번 보셨거든요 특수분장과 퓨어디님 보셨습니까? 퓨어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퓨어디님 네 머리만 하기 조금 아쉬워서 분장으로 이렇게 가려드리려고 합니다 특수분장으로 아예 만호랑 똑같이 네 좀 짤진남이 되어보자는 게 그 200만 공약이잖아요 네 왜 웃으세요? 이미 뭔가 완성적인 것 같아서 자료를 또 이렇게 딱 한 번 가져와 봤는데 아예 딱 이거 가지고 아니 제가 여러 가지 콜라보를 되게 많이 봤는데 이런 비주얼은 또 처음 봐서 살짝 적응이 좀 시작하시죠 일단은 첫 번째로 눈썹을 없애겠습니다 딱풀질로 딱풀이에요? 네 딱풀이에요 근데 등장할 때 원래 자주 써요 네 사실 밀면 가장 좋긴 한데 300만 대 해야 되니까 남겨둔 거죠 가려줄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캐릭터 분장 많이 했었거든요 저 나천재 분장도 했었고 빵빵이 그 분장도 했었고 되게 어떻게 되고 하고 있나요? 등삼이 없어졌어요 아 진짜요?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을 깔아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면 고인의 개 쩌는 순간에 이 영상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고인의 개 쩌는 순간에 이 영상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네 특유의 그 팔자주름이랑 제가 들고 있을까요? 네네 이렇게 저주름 네 아 아 잠시만요 왜왜왜왜왜 긴장 인생 위기인 것 같아요 좀 네 해볼게요 어 네 진짜 어 네 아 네 됐어요 아 네 됐어요 됐어요 근데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여기 가까이 봐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턱을 내려주세요 턱을 이렇게 아 오케이 이거 되고 있죠? 네 아 지금 아주 만족스러워요 네 눈 들어갈게요 내 눈 눈알 그리시나 눈알 그리시나가 뭐야 야 해외 하하 하하 무서워 나 눈 뜨는 거 좀 봐 하하 여기 제일 무서워 어 어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캐릭터가 보인다 오오오 어 아 지금 심장이 어떠실까요 이게 뭐죠 하하하하 저게 나라고요 안 타려!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뭐가 어떻게 됐길래? 사진 찍을 때 셀카로 보시겠네, 이거 지금. 좋네요. 이렇게 완성인가요? 네! 오늘 이렇게 퓨어디님까지 나와주셔서 이렇게 오늘 공약을 지키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거의 우참 제 벌칙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우참 챌린지 하셨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제가 웬만한 디테일한 분장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오늘 좀 많이 힘들었어요. 초면에 자꾸 얼굴 보고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즐거운 경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300만대는 눈썹 한 번 미는 걸로. 제가, 제가 좋다고 안 했는데 왜. 아, 제가 좋아. 좋아요, 여러분 좋으시죠? 왜? 네, 아무튼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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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짤툰 200만 공약 전부 이행했습니다. 머리까지 밀고 특수부장까지 하고 아주 그냥 완벽하게 딱 했죠. 인정? 인정. 이렇게 200만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짤툰 독자님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재밌는 짤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00만 공약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300만은 사실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뭐 300만씩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 4. 4. 5. 5. 5. 7. 11. 10.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